중세의 병사들은 심한 보상을 입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들은 이발사 겸 외과의사들에게 생사를 맡겨야 했습니다. 이발사 겸 외과의사들은 다양한 도구로 머리를 손질하고 다친 병사의 사지를 절단하는 등의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600년 전 연장은 이 시장 Majus입니다. 이런 킷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사례와 과연 먼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까지 기대 == 이 시장은 수술을 기준으로 간을 프리킹을 내쉴하고 있습니다. 고통된 것들은 이런 식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 시장은 저에게는 운리 사용을 미용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시장은 다친에 있는 시장은 다친에 있습니다. 중요한 수술을 했지만 이발사 겸 외과 의사의 정식 교육 과정은 없었습니다. 당시는 새로운 외과술이 도입되고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미래의 왕이 될 뿐에 목숨이 달리면 첨단 의술이 동원됐죠. 1403년 당시 16살이었던 헨리 왕자가 보왕 헨리 4세의 반기를 든 반란군과 벌어진 슈루즈베리 전투에서 싸우다 보상을 입었습니다. 헨리 왕자는 얼굴에서 화살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화살촉은 여전히 얼굴에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명한 외과의사 존 브래드모어가 나섰습니다. 브래드모어는 왕자를 치료했던 이력을 기록했습니다. 화살촉을 빼낸 수술에서 사용했던 도구도 사파로 남겨두었죠. 그리고 나사를 돌려 끝을 넓혀 몸에 박힌 화살촉을 물고 고정합니다. 그렇게 살아난 어린 왕자는 아젠크루 전투의 기사 헨리 5세가 되었죠. 하지만 진정한 종세의료계의 기사는 바로 전장에서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린 이발사 겸 외과의사들이었습니다.